어서오세요. 치킨 한 무리 주세요. 너 계속 이렇게 찾아올 거니? 아직 여기처럼 맛있는 치킨집을 못 찾아서요. 나 너 입양했다가 버린 사람이야. 얼굴 봐서 뭐 좋을 수 있다고 계속 찾아와. 너 일부러 그러는 거니? 나 불편하게 하려고? 6살부터 12살까지 6년이나 저 키워주셨잖아요. 저 가끔 엄마 보고 싶어요. 엄마는 무슨 일. 엄마. 그때요.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. 그만해라. 먹고살기 바빠서 옛일은 잊고 산다. 먹고 가라. 그냥 괜찮은 척 웃으면 나을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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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우주 씨. 여기는 어떻게 해?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? 지금 아니면 절대 말 못할 것 같아서 왔어요.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. 저 환자예요. 저 좀 치료해 주세요. 치료해 줄 수 있죠. 이제 그만 치울 수 있을까. 나는 정말 잘 못하는 거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